그들은 왜 조금 부르기 싫었나요 그들은 왜 조금 부르기 싫었나요 연약한 이 여인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삶의 초음 부르기 싫었나 너마저 꺼진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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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만 주워라 조금 부르기 싫었나요 바람에만 주워라 조금 부르기 싫었나요 연약한 이 여인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부르기 싫었나요 부르기 싫었나요 부르기 싫었나요 부르기 싫었나요 부르기 싫었나요 그들은 왜 그 이름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저 아름다운 초음 부르기 싫었나요 왜 다른 그 빛이 싫었나요 너마저 꺼진다면 너마저 꺼진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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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부어치히 싫었나요 부르기 싫었나요 본인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혹은 이 여인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아멘